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은 사진일 뿐 속적인 감정 가락국수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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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혜선이 구석을 때쥬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찍어.. 아이 안 돼있나! 또 서 이상하면 똑같으면 어떡하라고! 매달아줘! 하하하하하하하 쫄 지나가? 아.. 아.. 애지.. 아 괜찮아? 당 chủ장디!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 화이트 감사합니다 회석이한테 뽑아야 돼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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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야. 밥도 먹어. 지금 라면 여기는 한... 우리는 솔직히 한 2,000원에 3,000원에 사먹으면 되잖아요. 근데 여기는 거의 한 8,000엔. 아니 8,000엔. 8,000엔. 나는 일본에 올 때마다 돈을 안 가지고 옵니다. 한 한 푼도 안 가지고 와서 멤버들과 함께 옆에서 쇼핑을 지으킵니다. 그러면 가끔 티셔츠 한 장, 바지 한 벌, 안경 하나, 이렇게 살짝 얻을 수 있는. 혜성이가 이름이 원래 밴댕성이에요. 밴댕성. 저는 한국에서는 돈을 씁니다. 뭘로 쓰냐면요. 여러 가지를 씁니다. 놀이문화를 사람들하고 보드게임을 하거나. 특히 민우씨에게 많이 사주고요. 글쎄 들어갈게요.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면 좀 이쁜 멜로디잖아요. 아름답고. 하지만 이건 더 애절한.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면 너무 애절한. 알겠어요. 해이, 컴온. 갖춰버렸던 미래. 뭐하는 거야 여기서. 아니, 그림은 안 빨리 빨리 와. 경비 아저씨. 경비. 그림은 무서울 것 같아. 아, 무서워. 아, 파칭이 같아. 아, 파칭이 같아. 아, 파칭이 같아. 아, 파칭이 같아. 아, 파칭이 같아.